헉! 왔어! 자, 오늘도 즐거운 배틀그라운드 시작해볼까요? 아, 똥머리 했더니 뭔가 부끄럽네 약간 똥머리 하면은 벌개 벗은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횡안이 드러나는게 약간 부끄북구하달까? 미안, 살려주세요 우심, 우심은 충분하지 않을까? 핀민닭 한 칸 더 위인가? 앞에 아니면 윈데? 빨리 그럼 이어폰 껴서 구원 좀 해봐 요즘 구부리지 않은데? 좀 더 크게 들어볼까? 아, 깜짝이야! 아, 이게 뭐야? 뭐든 해봐 너도 왜 너도 아무것도 안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움직여도 언제까지 완전 신경질러 도, 도전 총알 맛있었어 어휴, 이게 바로 킹가도지 어휴, 이게 바로 킹가도지 나 그렇게 총알 낭비할때도 알아갔다 둘이 뭐하냐냐 지금 엄청난, 엄청난 전투였어 영혼의 맞다이라고 하지는걸 이렇게 오는건 변수인데? 잡을 수 있나? 와아 이걸 잡아 아, 아파트 쟤는 아까부터 나한테만 그래 그만해 아, 미안해 잠깐 머리만은 안돼 엎드려 오게?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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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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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 사람이 없네 하고 들어오는 순간 난 뒤지는거야 와아 펌프라 질뻔했다 아하하하하하 야, 니가 펌프인건 뭐였는데? 아싸, 삼뚜 조질 뻔 아하하하하하 아휴, 다행이다 아휴, 이, 이, 이 이걸로네 차도 갖다주고 고마운 사람 가야된다 가야된다 집을 한번 쓸까 아니면 없을 것 같은 아, 왼쪽도 있겠네 아, 여기도 사람이 많겠네 너무 빡세다, 빡세 아하하하 가기싶다 기분캠 아하하하 그냥 마실 한번 마실 한번 가봤어 그냥 담배락 한번 끼잖아 한번 쓰자 얘랑 일대일 이, 뜨서 이기면 되지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써도 되나? 아, 이걸 나 같이 양극 쳐줄 사람이 없나? 아, 내가 그냥 저기 쓸걸 근데 조졌다 아하하하하하 아까 갔던데 그냥 버틸걸 게임은 너무 어려워졌네 난 널 저 어디까지 가야되는거지 그래, 니가 먼저 가봐 내가 널 따라가겠어 안게 좋은데? 저기 노래있다 못잡으면은 지옥인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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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틱이프님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앙 안 돼!! 안돼! 아까... 처음에 갔던 내 자리네? 너 일대일이네? 내가 다 잡아준 거... 내가 다 잡아줘서 너가 치킨 먹는 걸로 알아 이 자식 아니? 야 이걸 안 보고? 와 이 자리에 있을걸 와... 얘는 또 내가 그거 쏟아내 아냐? 진짜 너무 아깝다 데스턴 너무 좋아 이제 난 너무 좋은게 데스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좋아 다들 데스턴 조금 해보더니 데스턴의 맛을 알아버렸다 좀 작은 데 가고 싶은데 안 가본 데 가볼까? 음... 아니 이런데 가볼까? 아 그러네 수피벨이 나뉘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튄다 내 꺼지롱 얌이 내가 먹었지... 아... 창문이 왜 이렇게 커 여기 아... 창문... 창문이 무슨... 얘는 하지 말자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지? 가서 쉬운 거 하나 잡고 놀자 나 laut 야옴이~! ㅗㅔ잉 allowed 나 identifying 한번 가고 내가 그녀 웬일 바로 2번 자리 가가지고 후랩팬들고 빵 안오면 차 타고 가면 되고 헉 왔어 멀리 오니 칠도 바꿔가지고 먹는 거 보여준 듯 아하하 까불어 치킨 까지 가야지 이 집은 이 집은 좀 무서운 게 창고에서 수류탄 까면 한 방에 죽어가지고 난 이 집을 별로 안 죽어 뭐야? 야, 왜 여기 안 들어와? Y자도 있었는데? 죽었다 죽었다 왜 소음기가 무섭게 죽었네 들었겠다 셋 둘 제발 한 명 더 있는 양각 탈출 양각 탈출 하나 둘 하나 둘 둘 와 DBS다 나도 DBS DBS라 차를 지켜야겠어 꼭대기 자동차 나 안갈래 엄마 같이 갈걸 따라갈걸 따라 내려갈걸 머리 아파 자 будzym 잘 하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둘 셋